마켓인사이트 수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하시는지 탐방 기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주요 모멘텀도 있고,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녀오신 기업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회사는 1년 전에도 보고서를 한번 발간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마켓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원대이긴 하지만, 증권가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주요 주주 중에 삼성전자도 있는데,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좀 주요 모멘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마켓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마켓코리아가 이제 국내 1위 MRO 업체라고 하던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MRO라는 거는 기업 소모성 자재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요 주주 중에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삼성그룹향으로 이런 기업 소모성 자재를 많이 납품을 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객사가 동사의 구매 의뢰를 하면, 공급사의 견적을 의뢰해서 이런 공급사의 견적을 제출하고, 가격 같은 걸 결정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같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MRO 매출액이 이제 6,30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 회사를 볼 때는 항상 삼성향과 삼성향이지 않은, 비삼성향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삼성향이 이제 5,115억 원, 비삼성향이 1,323억 원이 나왔는데, 삼성이 뭔가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 이 회사의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삼성그룹이 해외 미국 쪽에도 많은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이 호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4공장에 대한 가동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삼성향에 대한 매출은 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향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안연케어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 안연케어를 인수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자회사의 안연케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지분은 51%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업체로 업계에서는 굉장한 알짜 회사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매출액이 1,754억 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 매출액이 5,612억 원으로 연평균 16%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65억 원, 단기 순이익은 205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이마켓코리아 본업은 삼성향과 비삼성향으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연케어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향과 비세브란스향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서울 아산병원이 안연케어의 주요 고객사로 편입이 되면서, 좀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급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빅5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에는 큰 병원을 찾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지급 요양이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결국 안연케어의 수혜가 될 것이고, 안연케어의 수혜는 연결실적으로 아이마켓코리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 테일러시의 26만평 부지 정도의 매입을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2021년 11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만 투자하는 규모가 하나로만 약 25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동산은 5만평의 삼성전자 물류센터를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처럼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 12월이고요. 올해 3월에는 미국 텍사스 진출기업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목적으로 또 21만평의 추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개 26만평에만 아이마켓코리아가 700억원에서 한 800억원 가량의 투자를 했고요. 이게 결국은 사업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런 판단을 서서 이제 매입한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 이렇게 700, 80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 이런 부동산 값이 다시 한번 좀 치솟게 된다면은 이 회사의 이런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도 충분히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마켓코리아가 대표적인 고배당주인데다가 주주 환원 정책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매출이나 영업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액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평균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약 6% 정도가 되고, 올해 지배주주 순위 기준으로 약 지난해 50% 더 증가한 340억원을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전일 시가총액이 3,300억원 정도 됐는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이 한 65% 되는 2,183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이런 고배당주, 안정성 모두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이 회사가 사실 거래대금 같은 부분을 보면 시장에서 많은 이런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중장기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2024년도 EPS로 타겟 퍼를 곱해서 산정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1만 8천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1만 40원 선위인데, 목표 주가 1만 8천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아이마켓코리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